안녕하세요. 날씨온 임화정입니다. 3월 23일부터 30일까지의 날씨입니다. 29일에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예보기간 전반은 대체로 맑겠고요. 후반은 가끔 구름 많이 끼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울지역의 날씨입니다. 서울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29일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예보기간 초반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아침에 영하권으로 시작하겠고 낮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예보기간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차 올라 포근한 봄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12예보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장입니다.